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최신 기출문제 7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론1에서요 2021년 3회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죠 횡단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횡단연구에서 틀린 거 추세연구는 횡단연구의 일종이다 인구센서소 조사는 횡단연구의 대표적인 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현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방법이다 횡단연구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가설검증이 가능하다 2, 3, 4번은 다 맞는 설명인데 횡단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추세연구는 횡단연구가 아니라 종단연구에 해당이 된다 종단연구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탐색적 조사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탐색적 조사에는 논원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가 탐색적 조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과조사는 탐색적 조사가 아니라 설명적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적 조사, 정답은 2번이죠 3번 소시오메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이 소시오메트리에 대한 설명은 이 문제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 그냥 정답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델파이 조사 방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틀렸어요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방법이고요 주관적 경험을 통한 현상학적 접근으로 집단의 구조를 이해하려 한다 이게 소시오메트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1번 델파이 조사 방법을 준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소시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은 책이 없으니까 제가 해설에서 추가를 해놨어요 해설에서 소시오메트리는 사회도 측정법이라고 해요 인간관계의 그래프나 조직망을 추적하는 이론이다 조직망을 추적한다 집단 구성원들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선택과 거부의 행동을 테스트에 의해서 타진하는 방법 소집단 내에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측정할 때 인간관계를 측정할 때 바로 소시오메트리 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소시오메트리 분석 방법에는 소시오메트리 행렬 소시오그램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리 지수 그래서 선택지휘지수하고 집단확장지수, 집단응집지수를 활용을 한다 이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 솔로몬 연구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한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 집단은 두 개다 사후 측정에서의 차이점은 독립변수에 의한 것인지 사전 측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다 이제 솔로몬 연구설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ㄱ, ㄴ, ㄷ인데 ㄹ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를 합한 형태가 아니라 그죠? 이 부분이 틀렸죠?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가 아니라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예요 그죠?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플러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이게 바로 솔로몬 연구설계죠 그래서 ㄹ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인과관계의 일반적인 성립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 가지, 인과관계 성립의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공변관계해야 된다 시간적 선행성이 있어야 된다 비허의적 관계야 된다 그래서 연속변수 이것은 해당이 안 되죠 자, 이것은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 자주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인과관계초론의 세 가지 조건 시간적 선행성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의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개인 수준의 분석 단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집단 수준으로 확대해석할 때 나타낼 수 있는 오류 이건 뭐 두 번 볼 필요도 없죠 개인 수준 하면 뭐예요? 바로 개인주의적 오류 개인을 가지고 개인을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관찰자의 역할은 누구냐 자신의 신분 밝히지 않았대요 바로 뭐예요? 완전 참여자죠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단일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일 사례에 관한 연구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비반응적 연구의 한 유형이다 기초선으로 성수 교과를 통제할 수 있다 단일 사례로서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단일 사례 연구는 비반응성이 아니라 반응성이죠 여기서 B자만 빼면 돼요 B자만 빠지면 반응성 반응성에 관한 연구니까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가 틀렸어요 비반응성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게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비관여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 그런데 사례 연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 중 가설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진술은 뭐냐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다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지 않다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사람이 동시에 홍길동도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항상 정답이 틀린 서술 얘는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지 않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맞는 말이고 무조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설 검증이 필요 없어요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봐야 되죠 서울에 찾아봤더니 있다 또는 없다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잖아요 가설 검증이 되는 문장이지만 얘네는 가설 검증이 필요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설로서 적합한 형태는 지금 철수는 서울에 있다 A는 B이다 그렇죠 과학적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였어요? 과학적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것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다 그랬죠? 항상 수정을 전제로 한다 전통에 의한 지식 이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죠 전통에 의한 것은 개연성이 높은 지식, 전문가가 설명한 지식 전문가가 설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연성이 높은 지식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식 이게 이제 개연성이 높은 지식이 과학적 지식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11번 질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적 방법이에요 질적 방법 현장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다 자료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쉽다 유용한 정부의 유시를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죠 질적 자료보다는 양적 자료라고 했을 때 양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일 때 표준화가 도모하기가 쉽죠 질적 자료라는 것은 단점이 바로 표준화를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사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기술,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설명 시민들이 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인과성이죠 이것은 기술하는 거고 설명하고 기술하는 거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현재의 공공의료정책이 1인당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평가 맞아요 탐색이죠 단일 사례 설계를 통하여 운동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운동이 체중 감소를 가져온다 원인과 결과 됐어 원인과 결과 그러면 탐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설명이라고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2차 자료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2차 자료죠 2차 자료는 어떤 자료래요 기존 자료 연구자가 조사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다 자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있다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했는데 뭐예요 정답은 1번이죠 결측값을 추적할 수 없다 그렇죠 추적하기 어렵다 이게 맞아요 왜 기존에 있는 자료잖아요 자기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 있는 자료의 결측값을 찾아내기는 사실 추적해내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자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문헌연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개입적 연구다 표본 추출은 하지 않는다 코딩을 위해서는 개념화 및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적을 내용 분석할 때 분석 단위는 페이지, 단락, 줄 등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틀린 거예요 표본은 뭐죠 추출하지 않는다라고 표본 추출도 하죠 내용 분석에서도 문헌연구를 할 때도 표본 추출할 수 있어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자 모든 자료를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본 추출은 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자 15번 회수된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질문지 중에서 분석에 포함시켜도 되는 질문지는 뭐냐 자 1번 질문지의 일부가 분실된 질문지 조사 일정을 지나치게 지나서 조사된 질문지 조사 지역을 벗어나서 조사된 질문지 소수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자 이것은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4번 같은 경우 설문을 다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문항에 대해서만 결측치 처리를 하고 분석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번 기술조사에 적합한 조사 주제를 모두 고른 것 기술조사 그죠 자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그죠 주제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자 신문의 구독률 조사 신문고독자 연령대 조사 신문고독률 구독자 소득이나 직업 사이에 인과성이 아니라 연관성에 대한 조사였어요 연관성 인과성이 아니라 연관성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술조사는 연구 대상의 환경이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기 위한 조사 연구다 그죠 그래서 상관관계 파악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과학적 연구의 연구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딱 보면 바로 알아야 되죠 3번 주관성이죠 과학적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기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 항상 객관적이어야 돼요 과학적 연구는 자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실험의 검증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절차이다 조작적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적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표준화된 절차이다 라고 했는데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 1, 2, 3번은 다 맞는 말인데 4번이 틀렸죠 뭐예요? 조작적 상황을 배제한다가 아니죠 실험을 위해서 조작적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19번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하위 모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뭐냐 여기서 시간의 변화래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하위 모집단의 변화를 관찰한다 시간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집단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 이건 바로 뭐죠? 코어트 연구죠 정답이 코어트 연구 동질성 집단의 변화에 따라서 동질성 집단 연구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프로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빙이에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기법이다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프로빙은 케어 묶기죠 계속해서 더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물었을 때 좀 부족해요 그러면 더 케어 물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거죠 3번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활용된다 4번 일종의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고 이에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방법 이 방법이죠 일종의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고 이에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방법 보조방법 그래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뭘 물었을 때 정답이 좀 부족해요 답변에 대한 객관식 질문 문항으로 해서 연구자가 조사하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이때 더 다른 문항들 추가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빙입니다 어떤 대학의 학생생활지도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신입생에 대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드는 조사 양식 해마다 신입생에 대해서 학생생활지도 연구소에서 신입생에 대한 인성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단체죠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때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편조사 대면적인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집단 설문조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질문지 조사에서 뭐냐 하면 3번이죠 그렇죠? 자, 설문지를 신입생들에게 쭉 나눠주고 자기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아놓고 한 번에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기입식 집단 설문조사가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봅니다 자, 22번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하는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항목들이 명확해야 된다 질문 항목들은 되도록 짧아야 한다 편견에 치우친 항목과 용어를 지향한다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들은 반드시 포함된다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을 쓰는 것보다는 가치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지를 기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지는 반드시 포함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같이 중립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 좋죠 그래서 4번입니다 23번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좋은 가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설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설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변수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 가설은 아직까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가설로 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을 죽여볼 수는 없잖아요 검증이 불가능하죠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검증은 불가능한 사실 가설로는 적합하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 내재된 연구 설계의 타당성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한 집단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정상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 정상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 사람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다시 같은 검사를 실시해서 같은 검사를 또 실시했대요 검사를 했고 같은 검사를 실시했다 자아 존중감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의 점수가 평균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죠?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서 관련이 없는 건 뭐냐라는 거죠 시험효과는 있어요 왜? 검사를 했고 여기서도 검사했잖아요 검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시험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수교과 일정한 시간이 지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키가 큰다 그죠? 시간이 지남으로써 노인이 더 늙는다 그죠? 자, 이런 건 성수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수교과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자, 통계적 효기라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점수라는 말이 나오면 지나치게 낮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평균에 가까운 결과를 찾아가는 현상 회기하는 현상 이게 바로 통계적 회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도구효과다 여기서 검사를 했지만 같은 검사를 했어요 여기서 다른 검사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의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게 도구효과인데 여기서는 같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도구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죠? 자, 항상 사례가 나오면 사례에서 키워드, 키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5번 면접조사 시 질문의 일반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면접조사에서 질문의 일반적 원칙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 질문지에 있는 말 그대로 질문한다 조사 대상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가능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유도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유도하면 안 되죠 면접조사에서 응답을 어떤 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26번 연구에 사용할 가설이 좋은 가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 가설은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연구 분야에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당연히 가설이 나올 때는 동일 분야의 다른 이론 그래서 그 이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가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없어야 한다가 틀렸죠 연관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돼요 자, 관찰법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관찰법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 관찰 결과 해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 효과적이다 행위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나 동물이 조사 대상인 경우 유용하다 그죠? 다 맞는 말인데 한 가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2번이죠 해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가 틀렸어요 그죠? 관찰은 관찰자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연구 결과를 기록하자 그죠? 주관이다 주관 그래서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죠? 관찰이라는 것은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접조사에서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최근 효과 최근 효과라는 건요 문제가 1, 2, 3, 4 그죠? 질문을 해요 1번 문제 질문하고 2번 문제 질문 3번 질문 4번 사례들을 다 줬을 때 사례를 가장 최근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앞의 거는 까먹었어요 뒤에 것만 기억하는 것을 바로 최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사용하는 사회 조사보다는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이 된다 무학이나 저학력 응답자들은 제일 먼저 들었던 응답 내용을 그 다음에 들은 응답 내용에 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다 무학이나 저학력 응답자들은 면접 직전에 면접자로부터 접하게 된 면접자의 생각이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무학이나 저학력 응답자들은 아무리 최근에 입수한 주요한 정보와 직결된 내용일지라도 어려운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조사의 실효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죠 사회 조사보다는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발생이 자주 된다 죄근육과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내용이다 기억하시고요 해설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9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작적 정의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조작적 정의는 왜 해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측정 가능한 용어로 고체화한 것이다 연구 모형에 제시된 구성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조사에 사용되는 구성 개념의 특징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 정의 중 하나는 사회적 정의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거예요 조작적 정의를 하는 이유는 측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조작적 정의 설명할 때 사랑 사랑했어요 사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석할 때 연구하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까 사랑을 허그의 횟수로 평가하겠다 하루에 몇 번 허그합니까? 3번, 5번, 10번, 100번 100번 허그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허그, 껴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연구를 위한 그 연구에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죠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30번,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했어요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아내기 위한 조사 저렴한 가격으로 면접자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대답하는 요령도 동시에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조사 넓은 범위의 지리적인 영역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해서 비교적 복잡한 정보를 얻으면서 경비를 전략할 수 있는 조사 여기서 전화조사로 가장 적합한 경우는 바로 2번이죠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조사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정치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전화조사에요 요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오죠 누구를 여러분들은 더 지지합니까 이런 조사들 나오면 이게 이제 전화조사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의 문제들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풀어본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순서, 절차 이런 걸 문제 좀 어렵고 복잡한, 기억하기가 좀 난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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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